선생님이 봤을 때 쥐띠랑 정말 잘 맞는 띠들이 있을 거예요. 어 있죠 당연히. 일단은 쥐띠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맞는 띠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쥐띠를 가지신 특징이 뭐냐면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 우리 쥐띠 그 동물을 보면은 약간 야행성이잖아. 인간도 약간 야행성이 있어. 그래서 쥐띠를 가지신 분들 내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금면과 부지런함은 기본으로 있고 눈치가 빨라 그래서 재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하시는 게 장점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물건을 팔 때 딱 치고 빠지는 일을 참 잘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 쥐띠들을 보면 음력으로 5월달 6월달 8월달만 잘 넘기세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하반기는 승승장구하고 속고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파이팅들 하시고 쥐띠 중에서도 소리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은 침체기간인데 가을 운부터 악기뿐만 아니라 수리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리나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을에 운이 조금씩 풀리니까 기대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말을 들어주시면 더 좋은 건 쥐띠하고 궁합이 맞는 분의 띠 중에 용띠. 이 용띠를 가지신 분은 굉장히 쥐띠하고 궁합이 뭐가 맞냐면 서로 북돋아줘요. 합이 참 잘 맞아. 그래서 연인관계도 좋고 결혼, 사업 다 저는 파트너로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용띠가 자기가 양보를 해주면서 쥐띠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 쥐띠들이 더 올랐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게끔 해줘요. 용띠가. 그래서 어떤 띠보다도 일단은 합이 잘 맞고 그 다음에 쥐띠하고 소띠. 육합이 들어있어요. 이런 결혼, 연인 이런 사업으로도 좋는데 저는 특히 사업 파트너로서 1등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쥐띠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직원들이나 파트너로 같이 일을 도모를 한다. 그러면 소띠를 가지신 위주의 사람들을 먼저 뽑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소띠는 말 그대로 소의 묵직함과 꾸준히 노력하고 말수가 즐거워. 그래서 묵묵히 쥐띠를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설화도 있어요. 높으신 할아버지가 12시간 띠를 정하려고. 밤새 어디 몇 시까지 달려오는 저기부터 순서대로 너네들 서열을 주겠다 그랬대. 그런데 가다가 자고 토끼도 자고 뭐 그런 거 하냐. 그런데 12시간을 하는데 묵묵히 가는데 쥐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쥐가 소 귓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같이 갔대잖아. 그리고서 꼬린 지점 앞에서 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뛰어가서 1등기 때잖아. 그만큼 소가 묵묵히 끌고 가지고 쥐가 그런 만큼 잔머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쥐가 1등 소가 2등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둘이서 그런 궁합이 맞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쥐띠하고 용띠. 용띠 같은 경우는 총명함이 좀 돋아져요. 그래서 쥐가 부족한 총명함이. 물론 쥐가 총명도 해.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파트너로서 도와주지. 그런데 조금 흠이 있다면 약간 둘 다 고집이 세.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양보를 좀 안 해. 거기서 양보만 잘 해주면 그것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삼합이야. 삼합에 의해서 정말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내가 하나 더 떼어준다면 원숭이? 원숭이도 삼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궁합도 잘 맞고. 또 이 원숭이가 재주가 많잖아. 그러니까 쥐도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런 재주 부리는 일을 하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러니까 궁합도 잘 맞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 농사를 졌어. 둘이서. 그러면 이 가을에 풍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그중에서도 용띠, 원숭이띠, 소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숭이. 나는 일단 원숭이와 소. 서로가 재주를 잘 부르면서 조화로 하고 하나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소는 묵묵하게. 용띠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만 조금 양보만 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띠가 쥐띠하고는 잘 맞아요. 그래도 사주를 같이 봐야 돼. 띠만 보지 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